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합니다. 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고령운전자가 면허 자진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유생 노면 표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제도를 운영합니다.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행복콜 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수도권 전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향상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는 10만원이 충전된 의정부 사랑카드를 지급합니다. 2020년에는 1,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으며 올해 대상자를 1,4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보호구역을 노란색 노면으로 표시하고 횡단보도 투강 등과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추진합니다. 안병용 시장은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은 물론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PS 이규상입니다. KBPS 이규상입니다.